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알면 이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아랍나라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아랍나라 근데 이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랍왕의 침실에서 하는 그 모든 작전회의까지 다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쟁에서 이기려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만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엘리사 선자가 아주 작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말과 병거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밤새 그 작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자의 종이 밖을 바라보니까 그런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단숨에 엘리사 선자에게 달려와 두려움 가운데 아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자는 그 사완의 절망적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니까 사완의 눈도 열려져서 영적인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아랍나라의 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병과 불말이 엘리사 선자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실히 알게 된 엘리사 선자와 종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을 알면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예요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한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어떤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종과는 다르게 엘리사 선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분별력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유명한 손자병법에 봐도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분별화해서 알고 싸우면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학교나 세상에서 바르게 배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면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주요한 실수를 하는데 두 가지 양적 극단이라는 게 있죠 하나는 성경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이 양쪽의 극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죄나 모든 갈등이나 모든 문제들을 무조건 다 원수막이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학생은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 사업가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전문의는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귀신 귀신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마땅해야 될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한 극단이죠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직 보이는 세상 그리고 현실과만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과 착하고 세상의 흐름과 함께하여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같은 뼛끼리 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때의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정부나 정권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해도 자기들의 이익과 반하게 되면 즉시로 기독교를 배반하고 핍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타내지 않다가 어쩌다가 실수 한번 하고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난리법석을 피우는 게 세상의 언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악의 세력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여우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추구심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 감정, 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을 통하여 많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나의 말을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련유다가 어떻게 배신을 하고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돈깨를 맡아서 많은 일을 하면서 옆에 같이 있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원수마귀가 던져준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패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는 성격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둬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치 자기의 생각이냥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원수마귀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그의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은 대부분이 마귀가 던져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까 인터넷 또 드라마 뭐 뭡니까 유튜브 뭐 숏 틱톡 하여튼 뭐 요새는 그냥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그냥 핸드폰 열어보고 인터넷 열어서 계속해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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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냥 원수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이 가득 차서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보다가 왔으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제일 위에 두는 사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로 본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마귀는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화려한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대단한 것 재밌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평생 동안 이기는 자로 살았던 사도와 월의 고백 우리 고린도우서 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We live by faith예요 not by sight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속아요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지켜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1편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보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꼭 한기담할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웁니까 10편 119편 9절에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따르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화려하고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도 이길 수 있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마치 영적인 도장찍기 영적인 결제사인과 같다라고 했죠 입으로 나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대표했던 열두 명의 정탐구 가운데 열 명처럼 부정적인 말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면 내 입에 말대로 영적인 패배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승리했던 여호사와 갈래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많이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라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고백이 그냥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영적인 결제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생각과 또는 감정 말을 통해서 주로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제 분별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죄나 마귀를 상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상대하지 않고? 죄나 마귀를 상대하지 않고? 기도로 무엇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긴다 자 엘리아의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아의 사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교회 아저씨도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시켜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훌륭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생의 어떤 문제가 꽝! 하고 생기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팩트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남을 탓하면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려까 하면서 이길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도망칠 국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엘리사 선자를 보십시오 엘리사 선자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피할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당시에 최강의 아랍나라의 군대가 정의 군대가 밤새 그 작은 도단성을 겹겹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도 문제는 동일하게 생깁니다 위기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고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현상만을 바라보잖아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랍나라의 군대가 겹겹이 조그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는데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불병고와 불말이 엘리사 선자를 둘러진 치며 지켜주고 있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뭐 해야 볼 수 있다? 기도해야 볼 수 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성실히 사는 분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짐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시푸럽게 뜨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생각할수록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절망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이 많고 마음의 병이 많고 정신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절망을 봐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보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안 되는 이유를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누가 나를 해방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문제 왜 그렇게 두렵고 크게 보입니까? 당연하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커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회복의 기미가 없을 것 같아 나의 연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의사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치료로도 안 돼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너무하는 문제들 이민생활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누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과 진짜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은 없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많아요 좋은 사람과의 교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기쁨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어떤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호심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 위로요 이게 진짜 평안이며 이게 진짜 소망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여러분, 죄를 내 힘으로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또는 마귀를 내가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남한테 들키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와 원수마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원수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을 믿고 나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어떻게 나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이미 이루신 예수를 믿고 죄가 나를 괴롭히거나 원수마귀가 괴롭힐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는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심을 따라 살아가는 감격적인 승리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더하여서요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18절을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띄어져서 도담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나라의 그 정의의 군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불병과 불말이 자기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아람나라의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질 않으니까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엘리사 선자가 그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웬일이야 적군의 수도에 쌓여 있어요 항복해야죠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의 길은 내가 알고 있는 길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은 끝장이야 우리 가정은 안 돼 나는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맞습니다 끝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 억만 가지의 길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영상으로 봤던 애틀란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우리 목사 기념식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급조되어서 우리 참석했습니다 사실 모케 칼럼에도 제가 썼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정말 자랑스러워서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12월 초에 전화가 받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어떤 달인지 아시죠? 정말 바쁘고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막 특세 막 하고 있고 뭐 연말 연초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복을 입습니까? 부채를 만져봤습니까? 평소에 모여서 뭐 그런 걸 하는 아이들도 아니고요 아찔했는데 그런데 정말 아찔했어요 근데 전화기를 붙잡고 딴 이야기를 던져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뭐 영락없지요 마음속에 탁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딱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하죠 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함께했던 학부모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는지 여러분도 기쁘시죠? 나는 오늘 그 영상 보는데 또 눈물이 나 그날 거기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만 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눈이 뻘개져서 어쩜 저러냐 그러면서 막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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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시간이 넘는 행사 가운데 정말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정말로 맑게 아름답게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순결한 메시지를 전화해 주는 것 같은 정말로 놀라운 감동을 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와 상황 밖에는 안 보입니다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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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